지난주에 참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를 46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셔서 창립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창립 기념 예식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모시고 원로 장로님 선임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함께 자르고 또 이렇게 덕담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도 표현하면서 축하 예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다 마치고 그날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교회가 시작한 회기가 올해가 회기기 시작한 지가 절반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2023년 6개월이 절반이 이제 맞춰가는 그러한 때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한 15년 되는데 또 절반에 이르게 되었고 제 인생도 한 중간쯤에 다다르게 되었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절반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생각이 미치면서 절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면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마치게 하시고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미치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령님을 굳게 부들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성경의 처음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첫 마음, 초심, 첫사랑, 다시 시작할 그런 마음을 두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한글로 보면 네 단어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단어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일곱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레쉬드, 바라, 엘로임, 엣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렇게 일곱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 7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어디나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룩한 일곱 단어라고 칭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게시록 마지막 장까지 거룩하지 않은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이 66권이라면 이걸 쫙 종합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압축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풀면 성경 66권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아님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지구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게시가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순종하기가 너무도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 7단어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베르시트라는 단어입니다. In the beginning이죠. 영어로. 그런데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를 풀면 여기에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다? 피조물이다. 베르시트. 로시가 머리라는 뜻인데 배가 인. 그러니까 머리의 처음에 기원의 시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공간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엔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처음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한 시간에 흘러간 자취의 총합이 뭐냐면 역사예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흘러간 시간들의 총합인 역사 인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그럼 창조된 시간 속의 한 페이지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베르시트로 시작된 시간이 마라나타로 종결이 되고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시작과 종말 마지막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인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된 자의 의도와 뜻 속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설계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냐면 창조주의 의도와 의사와 흐름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1초 2초 3초 흘러가지 지금도 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의 때를 설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해요. 이거 경륜이라고 하죠. 우리 말표현으로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경영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경륜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때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어떤 의미 있는 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때가 참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기류 생명의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때 그 시간에 우리 각자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지구로 이 땅으로 우리가 각자가 알고 계시는 그 고향 땅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1977년 6월 12일 날 금호동사가 127번지 거기에서 창립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각자 각자의 고향 땅 거기서 그 시간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1977년 6월 12일 날 금호동에서 출발한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오늘날 모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를 교회 앞으로 이끌게 한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냥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철이 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 흘러간 이 시간들의 자취를 돌아보면 아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카이로스의 때를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철이 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그냥 우연의 연속이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크로노스야.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이 이 껍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서 그때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셔서 그때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어디에 오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수련회 속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믿어지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믿으려고 시작했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오게 하시고 우릴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의 경륜과 은혜와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기가 막힌 역사인데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각자에 맞는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두 팔로 확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베레시트 하나님의 시간 시간 속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죠.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한글로는 한 단어예요. 복합어지만 한 단어예요. 천지를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어 일곱 단어 신성 칠 단어 중에서 이 천지를 이 네 단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죠. 엣 하샤마임 웨트 하렛 이렇게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뜻은 한글로는 천지를 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하늘들과 그 땅 이란 뜻이에요. 그 하늘들과 그 땅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the heavens 이 하늘들 이라는 뜻은 창세기 1장 8절에서 나오는 궁창을 하늘이라 명하신 거랑 다른 거예요. 1장 1장 8절 창세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천은 heaven이라고 번역을 하고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물리적인 하늘 있죠. 눈에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저 창공 궁창은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물리적인 스카이는 1장 8절 둘째 날에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든 이 heaven이라는 단어는 heaven과 earth를 만드시는데 이 heaven은 하늘 세계에요. 그러니까 천계죠. 천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상계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에 처음에 공간을 만드시는데 하늘 세계를 만드시고 땅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참 신묘 막측한 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한계가 많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천상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래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것을 마련한 후에 너희들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머무르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상계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늘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우리는 이게 그냥 영적인 세계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 하늘이 바로 뭐예요? 해분이에요. 이건 스카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언제부터 감추어졌어요? 창세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또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하늘의 세계가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의 세계는 감춰지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 세계는 감춰진 거죠. 이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주님께서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세계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천국의 비유를 통해 감춰졌던 하나님의 세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골로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세계 천 이라고 번역된 장세기 1장 1절에 그 헤븐스가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누가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비밀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사보검서에 천국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신데 그 이야기들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비유의 이야기로 전부 드러내신 거죠. 하늘 세계는 감춰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해 드러내시죠. 이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해석을 통해 하늘 세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개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기까지 이 하늘 세계가 감춰지고 땅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영과 홍과 육이 온전하고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 세계와 땅의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 하늘의 세계도 만드시고 땅의 만물들도 전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괴핵과 사랑 이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를 설계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과 공간과 물질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 땅의 공간 땅 한평 더 이 땅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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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소유하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관심 생각을 허비하고 쏟기보다는 이 공간과 이 물질을 만드신 분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분 안에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인 이 땅의 공간과 땅의 물질을 좀 더 차지하고 소유하려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 땅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해 하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생각들을 더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근데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 이게 바라라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단어죠 이거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신적 창조 영역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하늘 세계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 칸을 만드셨어요 그 수많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나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도 나를 그날 그 경점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구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주시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다 갇혀지고 막혀진 것을 열려지고 뚫어지고 세계를 여시고 광야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같은 공간속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의 길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 행복의 문 영생의 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홀로 이 땅 가운데 온 분이 없어요 우연히 온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때 그 시간에 나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46년간 이끌어주시어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 존재하던 우리들을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던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삶이 쉽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삶이 각자 각자 상황 속에서 만만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 이 우주의 창조자 천상계와 지상계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반을 그리고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반드시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것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